안녕하세요. 퓨전 국악 그룹 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단의 보컬 강웅비이고요. 황학의 김지원, 가야금의 최예원, 대금의 김가윤, 대금의 서재원입니다. 저희 기단이 최근에 6집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이번에 국악 콘서트 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6집 타이틀곡 받으시오를 함께 만나봅시다. 너와 나의 바람이 같을 린 없는데 너와 내가 꿈꾸는 곳은 다다는데 내 잔을 받으시오, 받으시오 따르시오, 따르시오 우리가 남이진 하늘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남이 아니라니 너와 내가 그렇게 닮은 건 아닌데 너와 나의 생각이 같을 릴 없는데 그래, 그렇게 살다 가보면 주미엔 아무도 없는 걸 친구를 만나도 동료와 놀아도 돌아갈 때 쓸쓸해 이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걸 우리의 생각들은 달라도 우리는 남이 아니야 내 잔을 받으시오 내 잔을 받으시오 받으시오 따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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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살다 가보면 주위엔 아무도 없는 걸 친구를 만나도 동료와 놀아도 돌아갈 때 쓸쓸해 돌아갈 때 쓸쓸해 이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걸 우리의 생각들은 달라도 우리는 남이 아니야 내 잔을 받으시오 받으시오 따르시오 다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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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